근데 이거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거 두 개가 들어가나? 원랑님 별풍선 142개 감사합니다. 코코는 이쁜 척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막 이쁜 척하는 거라 그러면 코코는 딱딱해. 자 오늘의 먹방은 두두둥장 연어초밥 드시겠습니다. 두두둥장 근데 여기가 연어만 파는 곳이라서 그런지 연어가 진짜 신선하고 그냥 연어만 먹는 건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연어에다가 와사비를 조금 올리고 양파를 많이 올리고 무슨 하나 올린 다음에 지니님 별풍선 142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요 전 졸려서 이만 그거 꿈인가? 아 이거 아니잖아 지니님 이거 아니잖아. 이 사고 쳐놓고 자려고 하는 거 실화냐? 유튜브 사람한테는 잘 모를 텐데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가끔씩 식사, 시럽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쏘면은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 밥 먹게 해주셔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봐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타르타르 이 소스를 막 올린 다음에 날치알을 싹 올려가지고 젓가락도 빨면 안 된다 아 진짜 너무했다 아 이거 진짜 너무했다 생각 생각도 못했어 우리 마우지 식사 소리가 진짜 안 나가지고 충전하기 누나 기억은 아 그럼 진짜 기다린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먹고 싶습니까? 먹고 싶습니다 아야 후사님 별풍선 142개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야 한 입 먹는 거 있었는데 141개인가? 아야 후사님 고맙습니다 혹시 그 500개를 쪼개서 사주는데 아 한번에 다 쏘기 어려우니까 현륜님 별풍선 142개 감사합니다 현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입은 두 개를 먹고 싶은데 천천히 먹어야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한 입 더 보여줄게 저 근데 이거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거 두 개가 들어가나? 월랑님 별풍선 142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142개 감사합니다 뭐하는지 내려놔 내려놔 롬로비님 별풍선 142개 감사합니다 롬로비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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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입에 넣기에는 이렇게 먹어야 맛있단 말이야 월랑님 별풍선 142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했다 진짜 내려놔 내려놔 아 이거 생연어만 못먹는단 말이야 양보 올려서 좋았다 음 좋았다 음 좋았다 세팅해 놓으라고 왜 보고 있어 왜 보고 있어 키키키키 키키키 그리고 드라마님 별풍선 142개 감사합니다 한입 이게 재밌냐!!! 엄마가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이게 재밌냐 시대미르님 별풍선 141개 감사합니다 빠르신해 오버유님 별풍선 142개 감사합니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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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킬포님 별풍선 141개 감사합니다 추대미르님 별풍선 141개 감사합니다 월랑님 별풍선 141개 감사합니다 월랑님 별풍선 141개 감사합니다 주풍선 141개 감사합니다 나 연속하면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월랑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고라 검은 144개 싸워주지 감사합니다 월랑님 고마워 전망이 먹고 싶습니다 외쳐 먹고 싶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천천히 야무지게 잘 먹겠습니다 완전 소심님 별풍선 141개 감사합니다 나 안 먹어 나 안 먹어 아 나 진짜 딱 하나 마지막 하나만 먹게 해주면 안 돼요 딱 하나만 걸어 걸 거야 님 별풍선 141개 감사합니다 뛰어 걸 거야 걸어 걸 거야 별풍선 141개 감사합니다 니은우님 별풍선 141개 감사합니다 라면 먹고 가출림 별풍선 141개 감사합니다 내인아님 별풍선 141개 감사합니다 그래 이건 없고 이거 하나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진이님 별풍선 141개 감사합니다 맛나게 돼 먹어도 돼? 이거 맞아 이거? 내가 볼 때는 여기가 끝이야 국물 한 모금만 먹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는 거지 국물 한 모금만 먹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는 거지 우아 목해 우와 미쳤다 이게 얼마짜리 얼마짜리 조합이냐 미쳤다 이제 막 먹어도 되는 거지 백만원짜리 연어 좋아? 혹시 연어 못 먹는 사람? 내가 원래 못 먹었어 내가 원래 비리고 느끼해서 못 먹었는데 연어를 잘하는 집 가서 한번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걸 봐라 나이가 들면 입맛이 바뀐다고 합니다 방금 주먹 쥐고 젖 때리려고 나이 드니까 좀 맛있는 음식 또 뭐 있냐면 미역줄기 미역국 이런 거 나는 미역국을 안 좋아했거든 근데 그거 나이가 들어갈 수 국 같은 게 좀 맛있더라고 연수 있으셔서 언젠 챙기시는 건가요? 나오자는 건가 아 근데 이거 싫어 나는 연어 시켰을 때 이걸 왜 다 안 잘라주는 거야? 왜 이런 부분을 왜 안 잘라주지? 이런 부분이 좀 비리거든? 그 약간은 색깔이 이상한 부분 근데 여기를 잘못 먹으니까 진짜 비리더라고 저 부분 잘라내고 먹고 싶은데 저거 잘못 먹으면 비려가지고 입맛 다 베린단 말이야 여기 잘라서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 지방층을 이거는 방송 끝나고 먹을게요 딱 적당히 먹는 게 좋은 거 같아 먹으려면 억지로는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이 딱 배부르 기분 좋아 이거 다 먹으면 누워야 돼 오늘 먹방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어서초밥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입 사주신 분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아니 왜 날 쳐다봐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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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신 분은 곳에서